오늘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박수영 헤어 원장님 어젯밤에 밤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하고 아이롱 특강 들어가는데 일단 커트 기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롱에 맞는 커트 기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따 한번 또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파이팅 우리 오늘 줌마 스타일의 모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차는 C2에다 C1 20% 하고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해서 1차 도포를 하고 열처리 10분 했어요 하고 나서 우리 제주도 박수영 헤어 원장님께서 2차 등장점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C3에다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또 오븐 방치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윤기 짱이에요 네? 윤기 짱 윤기 짱이에요 네 C라인도 괜찮죠? 기존에 괜찮은데요 그렇죠 C라인도 제가 안 썼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역겹지도 않고 괜찮아요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원장님이 윤기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위에는 원래 탑 부분에는 좀 데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원터치로 해서 지금 바르고 있잖아요 특히 또 우리 원장이 약을 듬뿍듬뿍 바르고 계십니다 원래가 약을 안 하시고 듬뿍 바르고 계십니다 그래요? 듬뿍듬뿍 바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어때요? 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죠? 통통한 느낌도 좋고요 안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예 이렇게 해서 오븐 자연 방치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장님 지금 우리 지금 16mm로 와인딩 하고 있잖아요 줌마 스타일 네 지금 우리가 C라인에 그 펌젤을 가지고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어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C라인에? 향이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머리가 좀 건강해지는 아 아 그래요? 어 건강해지고? 네 그렇구나 와인딩 할 때 어떤 불편함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우리 예쁘게 한번 멋진 작품 만들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중화하고 나왔습니다 자 원장님 네 그 느낌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머리에 힘이 좋아요 그리고 힘 뭐 탄력 그런 것도 다 좀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 그래요? 손상된 느낌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네 네 암튼 고객님도 제가 이렇게 맘에 들어 하는 만큼 만족도도 높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고객님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예쁘게 드라이하고 또 마무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